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더 흥분돼요 할인이라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분이 세일 노세일만 하면 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말을 해요 세븐이가 어떻고 세븐이가 어떻고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못돌아들었지만은 산거 같아요 끝은요 뭔가 사긴 샀는데 이게 제대로 할인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상하게 숫자는 좀 그나마 들을 것 같아요 그쵸 숫자는 들리는데 그 외에 무슨 뭐 덩어리 표현이라든가 안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에 대화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거의 빈칸 잘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자 우리 문장들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중간에 대화가 와장창인데 네 그렇죠 뭔가 할 말이 많은 거겠죠 네 지금 여기서 모르는 단어 확 벌써 뛰는 거 있어요 혹시 두 가지 있어요 어떤 거 난 벌써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터틀넥을 저렇게 정말 솔직하게 터틀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크리어란스 어 란스 아 정직한 발음이네요 란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발음도 그렇고 우리 스펠링도 그렇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일단 미션 문장이에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도 우리가 써 있긴 한데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어떤 상품마다 각자 다른 할인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서는 침묵으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정원에게 아 맞아 맞아 그냥 굳이 입을 닫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성격이 소심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터틀넥 스웨터 할인 중인가요 라는 게 있는데 우리 덩어리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즈드 디스 터틀넥 이즈드 터틀넥 스웨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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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오 신기하네요 같이 들어갔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지금 아니 이게 순서가 맞다 이거죠 원래 이게 거꾸로 있잖아요 맞죠 맞죠 할인 중인가요 온 세일 이게 왠지 거울 것 같아요 이 뜻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빠지는 느낌이 중인가요 이즈드 디스 터틀넥 할인 중인가요 다 있는데요 다 있어요 네 물음표도 있고 다 있네요 아 물음표까지 빠졌는데 정말 빠진 걸 모르겠습니다 이즈드 디스 터틀넥 온 세일 여기 근데 터틀넥 아 스웨터 네 그렇죠 스웨터 스펠링 기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쓰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스웨터 스펠링 스웨터 오 오케이 S W E T E R 이라고 쓰셨는데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할게요 지금 스펠링 하나가 미싱이에요 이즈드 디스 터틀넥 스웨터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 왜 저게 A가 왜 들어가요 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말 눈치가 없는 애네요 눈치는 없는 애네 E만으로도 A가 되는데 사실 E만 있었어도 발음이 비슷하게 나올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A를 추가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스웨터 이라고 하는거가 스웨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네 여기 가 외냐면 굉장히 스웨시 라는 단어 스웻 땀나잖아요 네 땀나요 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덥게. 스웨터. 오케이. 이런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스웨터이라고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는 약간 리을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E하고 E하고 있으니까 스웨터. A와 E 사이 모음 사이에 지금 T가 껴있으니까 빠르게 하면 스웨터. 근데 그건 옵션이기 때문에 김민희씨 그거 무조건 스웨터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도 왕초보들은 배워야 되는 게 약간 저런 걸 원해요. 약간 부드럽게. 스웨터. 무슨 룰. 뭔가 있어. 있어 보여요.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 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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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쇼핑을 하다 보면 터틀넥 스웨터라고 아예 부르죠. 그렇죠? 저희도요. 외국어로. 그렇죠? 아니요. 목폴라라고도 하지만. 목폴라.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터틀넥 있어요. 터틀넥으로. 오히려 좀 트렌드를 타서 바뀐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색해도 터틀넥 검색해야지. 이게 나오는 게 나와요. 이제 목폴라 이러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저 세대에서는 목폴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요거로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터틀넥 스웨터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말 그대로 이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사실 터틀넥이라고 하는 게 철틀. 이게 뭐죠? 철틀. 터틀. 무슨 뜻일까요? 거북이. there you go. N-E-C-K. neck이 무슨 뜻이죠? neck. 목. 그렇죠. 그래서 거북이 목 스웨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두껍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there you go.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고요. 그렇죠? 사실 터틀이라는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영어 발음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인데요. 터틀이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이 T를 리을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turtle. turtle.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이 부분은 한 2만 번 정도 저랑 연습하시면서 천천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very, very difficult. turtle, turtle, right? 그리고 neck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할인 중이라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었어요? 할인이요? 할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크게 붙여있어요. sale이라고. sale이라고. 그렇죠? 어디서 sale 중이다 라고 할 때. 대신에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더 있죠? 네. what do you see? 여기요. on. on. there you go. 우리가 여러분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sale 하게 되면. 지금 할인 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on sale이라는 걸 형용사로 할인 중인이라는 아예 덩어리로 알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면 편하겠네요. 그렇죠. 하나에 묶어서. so is this turtle neck sweater got on sale 중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참고로 판매 중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예스, 예스. 판매 중인. 전체에서 딴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 조금만 가르쳐어요. 입 모양만. 입 모양을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그러면서. 음, 이거 해. 입 모양은 조금 앞에만요. 저는 다 갖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나오면 티 탁 나는데. 네.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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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기억이 났어요. 아, 알겠습니다. 판매를 위한 거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there you go. 정답 맞습니다. so something is on sale, that means it's 할인 중, right? but something is for sale, that means 판매 중이다. 판매를 위한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구분이 됐고요. 그러면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Is this turtleneck sweater for sale? There you go. 이거 틀리면 저 기절할 뻔했어요. 오, 합격이다. 네. 같이 한 번 여러분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Is this turtleneck sweater on sale? Is this turtleneck sweater on sale? On sale, 할인 중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고요. 그랬더니, 아, 네. 그거 정리상품. 이런 세상에. 정리상품. 정리상품. 참 정리상품의 단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읽으면서 갑자기 군침이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꿈에 그리던 정리상품. 영어로 한 번 배워볼게요. Yes. It. 그건. 그건. 정리상품. 이게 클리어랜스가 정리상품인거죠. 그런가 보죠. Yes. It's a 클리어랜스. Right. Yeah. Good. Good. There's a blank. 뭔가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네, A-O. A-O. A-O 다 있네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클리어랜스는 지금 정리 정도까지만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 정리의 뜻을.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상품이겠네요. 네. It's a 클리어랜스. O-Sweater. O-Sweater. S-weater? 네. 띵. Oh, 클리어랜스, 스웨터. Well, 상품이라는 단어. 상품. 띵? 클리어랜스. 아, 아이로 시작하는데. 우리 이거 사실 그 요즘에 굉장히 뭐 핫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최고. 느낌? 오케이. 자, ITEM이라고 하는 거. 정답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it's a 클리어랜스 아이템. There you go. 자,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제품, 프로듀스, 뭐 것, 뭐 things 이런 단어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쇼핑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나 이 아이템 겟했어. 이렇게도 막 쓰고. 근데 아이템도 좋은데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템. I-lum. 뭐, 뭐라고요? 아, 게임할 때 참 많이 쓰는데. I-lum. I-lum. 지금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소리가 났죠. You guys remember, right? 그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껴있으면 리을처럼 됐다는 거. 여기 양쪽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I-의 강세를 한번 찍어서, I-의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 I-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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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그래서 I-lum. 그래서 클리어랜스 아이템. 자, 클리어랜스라고 하는 게 클리어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깨끗해요. Something is clear. 깨끗해요. 뭔가 투명하고 클리어, 뭔가 비어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 만든 것이 바로 클리어랜스. 클리어하다는 것의 명사형이 클리어랜스입니다. 아, 없애기. 그래서 클리어랜스라고 하는 건 없애기,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템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템? 아이템, 상품. 상품, right? 아이템. 이것을 합친 거죠. 그래서 클리어랜스 아이템이 앞으로 여러분들 정리, 상품.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30. 30. 30. 지금 저는 30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30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종 클리어랜스 아이렘이 되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야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 한 90%까지 봤어요. 90%? 진짜 거의 진짜로 거의 없애는 상품이네요. 공짜죠. 정말 클리어를 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정리 상품 나온 김에 할인 상품은 어떻게 하죠? 할인 할인 알 것 같은데? 할인 방금 여기 했잖아요. 맞아요. 아닌데? 우리 전에 했어. 그 전에요. 바로 전에. 네, 그럼 당연히 할인은? 무슨 아이템? 세일. 그렇죠. 세일 아이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일 아이템, right? 선생님. 네. 세일은 발음을 확실하게 알겠어요. 여기 클리어랜스가 아니라 이게. 랜이죠. 선생님, 발음 한 번만 짚어주세요. 클리어랜스. 클리어랜스. 어, 랜스보다는 약간 런에 가깝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랜스. 클리어랜스. 다시 한 번만요. 자, 클리어까지만 해볼게요.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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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스. 런스. 자, 붙여볼게요. 클리어랜스. 클리어런스. 어, 클리어랜스. 클리어런스. 아, 이거 안 되는군요. 이상하게 클리어까지 한 다음에 런스 띄면 되는데. 네, 좀 그러니깐요. 붙이니까 L 발음을 내느라 약간 R 발음이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네, 다음에 왔을 때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클리어. 클리어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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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런 희소식을. 아, 90%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어디예요? 이 정도면 어디예요? 이런 바로 사지. 그쵸? 70% 할인입니다. It's 70% 할인. It's 70% sale. 와, 이 sale이라는 단어는 김민희 씨한테 완전히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자다가도 쓸 수 있어요. sale. S-A-L-E. 네. 오케이. 자, 우리 정답 보겠습니다. 자, sale이 할인이라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몇 퍼센트 할인 중입니다. 아니면 얼마 가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실제 앞에 가격이나 할인율이 나올 때는요. 구체적으로요. 희한한 단어가 하나 쓰이는데. 네. 자, 이 단어 들어봤나요? O-F-F? 네. 본 적 있죠? 네, 들어봤어요. 왠지 느낌상 70% off 하면 70%를 더 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덜 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덜 내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off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운됐다는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할인된이라고 할 때 얼마 off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off라는 단어만 따로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네. 이 앞에 뭐를 붙일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Before we go into that, off라는 거 발음을 한번 해볼 텐데, 입술을 붙이면 안 돼요. F는 항상 입술이 떨어져야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할 때 off. off. there you go. 지금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붙어서 바람이 막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off. 그리고 너무 off라고 하지 마세요. off보다는 입모양을 좀 더 벌려서 어에 오히려 더 가깝게 한 번 해볼게요. off. off.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이러잖아요. off라인.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실제로는 off라인. off라인. there you go. 그래서 바람이 나와야 되고 입모양을 조금 더 벌려줘야 off가 제대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off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깎아지는지, 그 할인율 혹은 그 깎아지는 가격을 실제로 쓰면 되는데요. 쓰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응용해서, 뭐 it's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50% 할인된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50% off. 오, 발음도 좋아요. 50% off. right? how about this one? 오, 아까 말씀하셨던 90%. 할인중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90% off. 그렇죠. 90% off. off. 이번에는 아예 가격을 올려볼게요. 10달러가 할인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10달러가 off. 나는 여기 한국어 아닌가요? 10달러. 10달러. off. there you go. this is 10달러 of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off인지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그것은 cc% off입니다. 이 옷은 뭐 입니다. 얼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앞에 주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it을 써볼게요. 네. 그건 50% 할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it's 50% off. there you go. it's 50% off. 그러면 90% 이용해서 이 치마는 90% 할인입니다. 그러면 this girl is 90% off. 90% off. there you go. 하지만 비동사 넣어야지요. this girl is 90% off. right.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용해서 10달러 off. off. there you go. 좋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off인지는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percent tc가 아니어도 dollar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it's 50% off. it's 50% off. this skirt is 90% off. this skirt is 90% off. this watch is $10 off. this watch is $10 off. very nice. 그리고 달러라고 너무 된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dollars. 부드럽게.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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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리고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왜 가끔가다가 이거 percent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맞아. 근데 뭐라고 하는 실수가... 프로, 프로, 프로. 이야, 100% 맞다. 이 말이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percent라고 해야 되고요. pro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은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 you know, 20. 20.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여러분들 percent라고 꼭 해주시고 표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It's 70% off. It's 70% off. 그렇죠? 지금 스웨터가 굉장히 엄청난 할인을 하는 중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엄청 기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감탄사,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리액션 민족이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닌 게. 만약에 70%를 탈의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와우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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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것도 제가 의역을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우, 쇼핑의 기본은요. 익스펜시브하고 칩이에요. 아우, 그렇습니까?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선생님. It's very... Not potato chip. But potato chip in a spell it out. Okay. Very cheap. That's very cheap이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 중간에 어가 껴있죠? 쟤 왜 저기있어? 쟤가 방해꾼이야, 지금. 얘가 아무튼 말썽이야. 조그매가지고. You know what? That's very cheap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가 없다면 아주 완벽한 거예요. That's very cheap. 엄청 싸다 라고 얘기할 때요. However, 우리가 조금 관용적인, 굳어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엄청 세일한다고 할 때, 모모 세일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폭탄 세일. 이게 외국어처럼 쓰는데, B로 시작하는데. 몸 세일. 그게 외국어예요? Yeah.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거요? Yeah. Yes. 이게 영어였어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Bargain. Let me show you. 스펠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at's a bargain. 아, 영어였어요. 우리가 박앤 세일이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우리가 bargain이라고 하는 게 싸게 산 물건이나 아니면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bargai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 표현으로, that's a bar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싸게 산 물건이네요. 한마디로 엄청 싸네요. 엄청 싸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긴 한데, that's라고 하는 것은 뭘 줄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that is. that is.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요, 이렇게 붙이는 거는 회화체에서는 that's라고 하는 거 추천이지만요,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that is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조금 더 추천해요. 굉장히 형식적인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hat's a bargain.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싼 가격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감탄하듯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해볼게. that's a bargain. that's a bargain. that's a bargain. that's a bargain. 여기까지 우리 연습을 해봤고요. 우리 이제 서로서로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숙달된 연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할게. 뭘 그렇게 한참 부스럭거리세요. 제가 저번에 이거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우리 수염이를 달고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붙더라고요. 마마.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좀 잘 붙네. 이거 우리 한번 연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손님 역할을 해주세요. 네. 이 터틀렉이요. Is this 터틀렉 스웨터 on sale? Oh, this black one? Okay. Yes. It's a clearance item. You're lucky. It's 70% off. Wow. That's a bargain. Wow.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연기 한번 돌입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원 역할을 할게요. 먼저 손님 출발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발해 주세요. Is this 터틀렉 스웨터 on sale? That's a bargain.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롤을 맡아서 주거니 박거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전체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럴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